안녕하세요 처음에 사랑할 때 그이는 씩씩한 남자였죠 밤하늘에 별도 달도 따져나 믿어 약속을 하더니 이젠 달라졌어 그이는 나보고 다 해달래 애기가 되어버린 내 사랑 당신 정말 이유 없겠네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결혼을 하고 난 우그인은 애기가 되어버렸어 밥 달라 사랑 달라 부채고 둘이서 놀기만 하재요 할 일은 해도 해도 많은데 자기만 쳐다보래 웃어라 웃어라 안아달라 웃어라 안아달라 조르는 당신 골치 아파 싶겠네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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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 여정님 판매셔도 되겠습니다.